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의 마우저퉁, 북한의 김일성, 러시아의 레닌과 스탈린, 캄보디아의 폴포터, 인도의 네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리스의 파판드로우. 이들은 모두 다 지역과 시대를 달리 활동했지만 세 가지 뚜렷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모두 나라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말아먹은 주인공들이자 장본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좌파 정책으로 국가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내몰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이나 제도가 모두 다 반이성, 반논리, 반합리, 그리고 반이론, 반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나 통계학 같은 사회과학은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은밀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론 위에 우뚝 선 건축물과 같은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그런 전형적인 좌파 인물들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그런 이론보다도 이론을 쌍그리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의 이념,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감각 등을 무척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이론을 가볍게 여기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파들은 늙은 좌파나 젊은 좌파나 중간 좌파나 모두 다 반이성과 반지성의 그리고 반이론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좌파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구한 사례가 단 한 사례도 없는 겁니다. 검증받은 이론보다도 자신의 믿음이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좌파들이 사용하는 경제 정책들 가운데 대부분은 반이론적입니다. 이론에 반하는 겁니다. 이론과 반대 방향으로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이성적이고 또 반이론적이기 때문에 우기기를 잘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믿는 대로 하면 절대 성공한다. 그렇게 우기는 것에 아주 능숙한 인물들이 위에서 소개한 전형적인 좌파 정책들을 추진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번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부산의 부경대학 출신인 홍장표 교수가 주장한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임금주도성장, 소득성정책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이 마차를 끌어야 된다. 그것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반이론적이고 반경험적이고 반합리적이고 반 논리적인 이른바 개똥경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북한의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실험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주성, 임금주도성장이란 그런 정책으로 멀쩡한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엄청난 사회적 실험을 단행해서 그야말로 치유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김일성, 마우저퉁, 레닌 등은 모두 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 실패에 대한 민중들의 아우성이 광풍처럼 시몰아치더라도 소주성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홍장표 신임 KDI 원장이고 이런 주술의 장단을 맞춘 사람들이 바로 문 대통령과 586 정치인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자신의 경험에 그리고 자신의 감각에 바탕을 둔 그런 정책은 바로 긴 좌파 역사에서 한 부분에 해당할 정도로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위 반이론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런 정책에 바탕을 뒀습니다. 또 한 번 그런 역사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7일 날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또다시 문 대통령은 누군가 적어준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의 바탕을 두고 도박도박 자신의 또 다른 논리 자신만의 독특한 논리 반이론적인 그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에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다시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그리고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서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서 재정 건전성의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의 논리 회로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 확장 재정을 실시하면 둘째 경제 회복이 따르게 되고 셋째 그 다음에 세수 회복이 따르게 되고 넷째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그런 종류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마중물이 되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결국 세금도 늘어나게 되고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에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물러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정부 지출을 더 늘리겠다.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주장은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배운 그런 이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야말로 반이론적인 믿음이자 주장입니다.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한정된 재원에서 더 많은 돈을 끌어다 사용하게 되면 재정 지출 한 단위가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경제는 더욱더 가라앉게 되고 재원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이 한 단위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한 단위를 투자하게 되면 국민 소득 증가가 미미하고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서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극히 미미합니다. 특히 재난지원과 같은 정부 이전 지출의 경우는 재정 투자 성수가 0.2에서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원을 투입하게 되면 국민 소득 증가에는 0.2원이나 0.3밖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큰 정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큰 정부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이 이론입니다. 그것이 개똥철학이 아니고 개똥경제철학이 아니고 개똥경제이론이 아니고 그냥 오랜 기간 동안에 검증받은 경제이론입니다.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을 지냈고 위스칸신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조전혁 박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제목은 문재인의 흥마술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설에 나오는 스토리를 현실이라 믿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종종 있다. 그런 사람을 나는 또라이라고 읽을고 싶다. 재물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전설의 단지가 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화수분이라고 부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화수분의 존재를 실제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의 화수분은 바로 재정지출이다. 재중지출이 증가되면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세금수입이 증가된다. 이런 주장을 펼친다. 국가경제운용이 이렇게 쉬우면 경제학이 왜 필요한가. 가난한 너는 왜 그리 많겠는가. 경제성장 전략이니 뭐니 골머리 살림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빚을 내서 그것도 가급적 많이 내서 일단 적자재정지출만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전설의 마술이 다 알아서 해주게 된다. 소득이 저절로 늘어나게 되고 세금이 늘어나서 전해에 적자를 메워주게 된다. 지난번에 전설적인 소득주도성장의 마술에 이어서 또 하나 노벨경제학상급 정책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흑마술의 시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조젠혁 박사가 위스칸 시내에서 경제학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그야말로 개똥경제이론이란 부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비극은 대통령을 비롯한 586 정치인들의 반이론과 반지성과 반합리와 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도청의 무지함이 지도청의 무식함이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고 결국 나라 경제를 배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년 힘껏 만들어낸 국가가 그야말로 배랑 끝에 서게 된 겁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처절할 정도의 지적 겸손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지적 자만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지적 오만이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교 교수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처럼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다. 경제학 원론 이야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는 검증된 경제이론이란 겁니다. 경제학 원론 이야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겁니다. 반이성과 반지성이 가져오는 파괴를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한 그 자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저렇게 무지할까? 왜 저렇게 무식할까?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을 목도하는 그런 참담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김소희 BTL